2019년 4월 28일 일요일 미리 보는 오늘의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네, 기해년이고요. 무진월이고 을미일입니다. 시간은 계속 바뀌겠죠. 오늘은 을목이 뜬 날입니다. 청간에는 정제와 편제가 현재 떴고요. 네, 정제, 편제가 뜬 가운데 편제는 사지 진토니까 관대에 놓이고 정제가 편제가 양지 네, 이제 흐름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간결하게 일진을 보는 편이고요. 일단 편제가 이렇게 사지에 놓이게 되면 들어오는 재물이 남녀 공통으로 해서 흩어지는 날이에요. 재물이 모이는 날이 아닙니다. 오늘은 뭐 씀씀이라던가 쇼핑을 한다거나 쓸데없는 소비를 좀 할 수가 있어요. 본인이 계획한 소비가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목돈이 나가거나 정말 자잘한 돈들이 나갈 수가 있어서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운세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남자분들이시라면 특히 짝이 있는 남자분들이시라면 상대편 이성 즉 부인에 해당이 되겠죠. 그 부인분의 건강을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건강이 좀 안 좋아질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편제가 사지에 놓이게 되면 그리고 정제가 이렇게 관대에 놓이게 되면 내 마음과 같지가 않아서 아까 재물이 흩어진다고 그랬죠. 그거랑 좀 비슷한 건데 그냥 흩어지는 게 아니라 내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을 내가 모를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또 지갑이라던가 또 카드를 또 잃어버릴 수가 있는 날이거든요. 그리고 기혼자가 아닌 미혼이신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여자친구분과 좀 다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을미일입니다. 을미일은 역시 재성이 또 이슈가 되는데 이 부분은 지갑을 잃어버린 것과 또 다르게 내가 어떤 일적인 부분 사업에 대한 욕심은 또 무럭무럭 자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요일은 내가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이제 또 출근하거나 사업장에 나가게 되면 이러이러한 흐름으로 한번 해봐야지 라고 하는 어떤 비전이라던가 그런 꿈이 좀 자랄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미토기 때문에 끝마무리가 잘 안될 수가 있고 그냥 일만 좀 많이 벌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1월날 어디 좀 다녀오기 때문에 25일 날 이렇게 촬영을 좀 미리 했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1월 운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다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